자 다섯번째 세트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김태훈 선수와 허영봉 선수의 경기 참 그 과거부터 몇 년 전부터 참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 3사 게이트웨이를 정말 장만하는 팀이 T1의 프로토스거든요 그 교과서를 오늘도 김태훈 선수가 딱 보여줬어요. 사게이트를 막는 방법 최대한 게이트웨이 뒤쪽에서 질러들과 드라군들을 뒤쪽으로 배치한 다음에 프로브가 딱 있고 절대 드라군들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프로브는 죽어도 좋아요. 프로브는 뭐 잡히더라도 최대한 이 드라곤 숫자를 살려주면서 리버 라카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버텨주는 이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파일런 건설을 통해서 어떤 병력들의 공격을 분산시키고 사실 리버가 나오기 전에 저 드라군들을 잃게 된다면 리버가 나와도 소용이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훈 선수가 상대의 4개인 올인 러쉬를 어떻게 막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딱 건설하고 있는 저 파일런 앞쪽으로 드라군들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용무 입장에서 상대방의 프로브만 잡기에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들어가기에는 프로브에게 에어 쌓일 것 같고 시간이 촉박해지고 허용무 선수는 컨트롤 미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리버가 나오는 상황까지 덜어진 거죠. 아 체력 아스라스나면 리버가 셔틀을 탑승하고 마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파일런이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오지 마라. 여기까지는 일단은 수리 라인이니까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마 라는 그 김태훈 선수의 병력. 결국은 허용무 선수의 혼신의 힘을 다한 병력 푸쉬를 막아내고 결국 킬즈를 받아내면서 두 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프로리그 전대비문의 15연승을 지어냈습니다. 거기다가 16연승 17연승까지도 가능한 지금 김태훈이기 때문에 이 연승기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너무 궁금하고 거기다가 종족변 몇변 불문하고 다 익어주고 있는 김태훈 선수. 누가 나오든 문제가 없다는 김태훈 선수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누가 나와도 지금 맞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나와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갖춰서 분명히 삼성전자 편에 있거든요. 그 선수가 바로 둘 다입니다. 송병구. 택백의 대결이다. 정말 서로란 종족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 대결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프로리그에서 했던 김태훈 선수의 기세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송병구도 할 만하죠. 왜? 역대 상대 전적의 우위 12대 7이라는 것. 유독 김태훈이 송병구에게만으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자 송병구 선수 어제의 경기 여파 있습니다. 오늘 경기마저 패배한다면 부담이 있어요. 그 연패에는 심리적으로 큰 데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라는 건 위기에 함께 찾아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위기를 엮인다면 송병구 선수 죽지 않았다. 김태경 잡으면 정명호까지 불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의 리매치가 재성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김태경을 넘어야 됩니다. 정명호도 기다려있지만 지금 김태경 프로리그 15연스의 새로운 기록을 자란 뒤에 김태경을 잡아야 돼요 송병구가. 김태경 선수의 진영 김태경 1시 자 경기 만나오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트입니다 서킷 브레이크업. 김태경 선수의 진영 김태경 1시 김태경 2시 김태경 России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 패배는 데미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적인 어제 이메시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김태균을 넘어야 되는데 일반 평범한 프로토스도 아니고 김태균, 슬럼프로 넘는 김태균도 아니고 신기록 써내고 기세 올라가고 최고의 모습을 보는 김태균 선수거든요. 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태균 선수와 0809 때 한 번, 09010 때 한 번, 최근에 개인 리그에서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겼던 그 느낌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 1년 내에 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최근에 한 1년 7개월 동안 이제 한 4번 붙어서 김태균 선수가 4번 연속으로 좀 잡아내는 거기서 상대 전적을 더 벌려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병호 같은 경우에는 김태균의 습성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이겼던 그 느낌 그대로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균 선수 정규 시즌 굉장히 무시무시한 숫자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데요. 양 선수의 정차는 나란히 아래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니맨의 모습을 보더라도 한 명의 프로토스가 플레이하는 것처럼 일단 진행 상황이 아주 동일한 상태고요. 아무리 이겨도 승률 100%는 되지 않겠지만 참 김태균 선수가 100%에 가장 근접하게 계속 승률 올라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특히나 뭐 사실 뭐 심지어 T1 팬 여러분이랄지라도 지금 뭐 보이고 있는 정명훈 선수의 리매치를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김태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성 사실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반대로 삼성 팬 분들이나 뭐 그냥 양 팀 모두를 응원하는 순수 e스포츠 팬이라면 리매치를 또 기대할 겁니다. 네 그런 만큼 김태균을 넘어야 될 테이브요 송병구는 네 상대 전적 역시 굉장히 이제 팽팽하게 된 양 선수입니다. 비공식전을 제외하고요. 자 상대편 진영으로 한번 김태균 선수가 보는데 일단 입구를 막았는데요 송병구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입구가 조금 넓다 보니까 포로브까지 동원해서 꼼꼼하게 입구 후장차를 막아주는 송병구 선수의 예 준비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김태균 선수는 허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이런 그 미세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송병구 선수의 출발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양 선수 뭐 이런 상황에서 정석적으로 흘러갔다고 했을 때는 분명 김태균 선수가 분리할 수밖에 없죠. 예 수비적인 포지션 예 그리고 유닛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그 소극적인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역으로 김태균 선수가 뭔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송병구 선수는 정차를 막았다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계속해서 정보를 얻어내고 있는 송병구 입구를 막고 상대편에 정차를 허용하지 않은 채 네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러 코나를 더 생산 이제 코어가 돌아갑니다. 송병구의 열한시 일단 질러 1개 나와서 네 프로 뺐고요. 어 이거 뭐 일단 그 코어에서 업그레이드 사거리 업그레이드 부분까지 지금 송병구 선수가 뭐 확인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다크에 대한 부담가 조금은 좀 덜어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빠져나오는 프로를 잡아주면서 일단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송병구가 선택한 것은 로보틱스 퍼셀리티입니다. 네. 송병구 선수 피장 네. 어느 정도 로보틱스를 올린 것 자체가 무난한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하나 변수가 셔틀 스피드업을 먼저 눌러줄 수도 있어요. 네. 확실히 그 상대방의 그 정찰이 부족한 김태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옵저버 생산을 분명 할 거거든요. 그 옵저버 터리와 옵저버 생산할 게스 175원을 아 게스 175를 이후에 셔틀 스피드업을 눌러주는 예. 게스 25를 더 모아서 200을 스피드업을 눌러주는 요런 선택을 송병구 선수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경우의 수를 그 늘여놓은 송병구 선수입니다. 자 이제 게이트웨이는 더 김태훈과 송병구 비슷한 길을 걷고는 있습니다만 송병구가 조금은 또 빨라 보입니다. 네. 양 선수 똑같네요. 지금 뭐 일단 로보틱스 올리버 두 번째 게이트웨이까지 맞춰주는 모습은 네.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같은 생각이 같고요. 그냥 최대한 좀 안정적이면서도 정석적으로 가겠다는 거지 뭐 어떤 심리적으로 이용한 것 외에는 뭐 김태훈 선수는 좀 나쁠 게 없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네. 일단 양 선수. 네. 김태훈 선수는 좌측. 네. 송병구 선수는 우측의 파일론을 네. 꼼꼼하게 건설해주면서 최대한 정차 아래 시... 정차 시야를 밝혀놓는 모습인데 일단 김태훈 선수가 옵저버터리가 먼저 올라갔죠. 네. 자 김태경의 한심대 구석에 옵저버터리가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송병구 선수는 아 멀티. 아 네. 송병구 선수는 그 다음 옵저버. 네. 대신에 멀티를 먼저 일단 빨리 가져가는 상황. 네. 결국 이렇다고 했을 때는 뭐 앞서 언급해주신 아예 과감한 속옵셔틀을 먼저 이용하지 않느나 현재 분위기로는 뭐 미세하게나마 지금 송병구 선수가 좋아요. 안마다 멀티 빠른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네. 송병구 선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정차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김태훈 선수가 옵저버를 생산할 테고 네. 그러다 보면 리버를 동원한 공격으로 오더라도 늦을 것이다. 그 사이에 내가 멀티를 가져가고 그 리버에 대비를 해주겠다. 반박자 빠른 멀티를 송병구 선수 생각을 해 준 거네요. 자 그리고 김태훈의 프로브의 이동까지 송병구의 옵저버가 파악을 했습니다. 야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빠른 모습인데 네. 이젠 김태훈의 셔틀 30명에 등장을 전반적인 리버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송병구 선수거든요. 어. 앞서서 글쎄요. 임태훈 선수를 상대할 때처럼 지금은 그래도 리버를 먼저 확보하고 셔틀 리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 지금 김태훈 선수가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멀티를 따라가면서 수비 형태로 가게 되면 분명히 송병구 선수가 많이 앞서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셔틀 리버를 확보한 이 시점에 공격적인 플레이가 좀 필요해요. 지금. 그렇죠. 송병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태훈 선수의 상황을 다 파악을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수비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셔틀이 좀 부족한 송병구 선수이기 때문에 배터리까지도 좀 지을 필요가 있고요. 자. 일단 리버가 탑승을 했고 중앙지역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앞마당을 쫓아가도 시간이 좀 되는데 이 비슷한 상황에서 임태훈 선수의 이런 것들을 압박을 하면서 김태훈이 분위기를 반전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오늘. 자. 일단 공수는 정해졌어요. 셔틀 나오기 전까지 송병구 선수는 위기이기 때문에 저 리버의 어떤 한기가 송병구 선수가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고요. 자. 뒤쪽에 셔틀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버는 땅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송병구. 단 몇 초간에 지금 비태훈 선수가 좋아요. 자. 셔틀 리버. 활약이 지금 중요하시죠. 저 리버를 잡는 게 김태훈 선수의 지금 사명입니다. 먼저 던졌고 뒤쪽에 리버. 셔틀. 셔틀이. 야. 송병구. 이러면 막았어요. 이러면 막았어요. 송병구 선수가. 이 병력들을 그냥 녹여버립니다. 송병구. 왜냐면 그나마 유리했던 측면이 셔틀을 보유한 측면인데 여기서 막혔다. 결국 멀티빨은 송병구가 이제는 완전히 격차를 벌린 겁니다. 아 이 병력도 뭐 지키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병력의 차이가 있으면서 막았어요. 드라운 숫자가 같았거든요. 거기다가 리버 숫자가 같은데 셔틀 하나가 그나마 변수였는데 김태훈 입장에서는 그 초반부터 너무 불안했던 그 심리가 이번 전투에서 그 실수로 좀 영단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다릴 거 없죠. 송병구 4개 2까지 완전 늘렸고요. 다리 막 자신감 있게 건너갑니다. 진영이 안 좋아도 병력이 양이 많으니까. 최근 연승에 가장 무서운 프로토스 김태경이랄지라도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탱신 강림했어도 리버 없이 못 막습니다. 기록은 뭐 깨지라고 있던 것이지만 기록은 한 번에 두 단계 세 단계 못 넘어가지고 이거 내려왔을 수 있다가 그냥 점사 나올 수 있어요. 다음 경기 정명호 선수가 거의 뭐 예상이 되는데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경기 대비해서요. 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송병구 선수가 좋은 분위기를 얻어내고 있거든요. 자 5점으로 상대편을 병력도 한 번 봤는데 삼드라곤에 지금 리버 하나 딱 있는 성인자 김태경. 지금 넥서스도 본진 쪽에 불이 꺼져있어요. 그만큼 지금 막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르고 있는 김태경이고 리버를 최단... 아... 아 셔틀 왔어요 셔틀! 이거는 거의 절망적입니다. 김태경! 두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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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버 대 원 리버의 셔틀도 아! 두리버! 두리버! 쥐시나오겠는데 여기 그냥 안마당 밀어버립니다. 그냥 안마당 밀어버립니다.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렇죠. 리버 한번라에서도 드라곤은 그대로 남아야죠. 역시! 소위가 너무 말라 웃고 일해서 택배건이 재밌는거에요. 한참 혹시.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예상할 수 없는 도거든요. 지금 생각해버리자도 총병구 선수가 실게 보이던 그 힘으로 방아지고 있어요. 리버 한번 더 등장! 리버 한번 더 등장! 지금 당장 임시방편으로 뭔가 망아낸다 하더라도 이미 앞마당이 지금 날리는 김태경이기 때문에 이 넥서스도 아 넥서스가 밀어넣는 중 승리는 더모내진 김태경 아 이거 리버 점사 당했어요 아 리버 나가네요 아 리버도 나가네요 모스캐러볼 비하다가 배로 올라가는 손병구 선수 최애정 이제 손병구하고 자 손병구 선수 분명히 어제 경기 옆과 3대0의 패배는 심리적으로 송병우 선수는 정말 힘들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대장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점을 찍은 건 아니라 그 점을 찍기 위해서는 1승이 남겨져 있는데 과연 어제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복수 열정이 발생할 수 있을지 정명훈이냐 아니면 정명훈을 아끼고 도수전에 다시 있는 박재혁이냐 뭐 이런 가능성도 있겠죠 송병우 선수 머릿속에는 이미 어제의 생각이 연달아 살 겁니다 어제 4번째 세트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오늘 그 4번째 세트를 하면서 염두척관에서 못한 그 4번째 세트 공산에서 그렇죠 분명 어제 경기에서는 정명훈 선수가 준비를 정말 잘했었는데 송병우도 분명 준비한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준비했던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한 그 한을 오늘 정명훈과 만난다면 다 접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일단 분위기는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송병우와 김태경을 잡아내면서 에스케이텔롬 T1의 대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나올 사람은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서 비틀 수 있습니다 신단은 이기고 위너스는 이기고 대장 다른 사람을 끊어서 송병우를 쓰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송병우는 정명훈 카드를 내린 거죠 삼성전자 칸은 그렇죠 네 그런만큼 아 일단 정명훈 선수의 카드가 가장 확실시 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보통 결승전에서 3대0 지면 이거 여파 길거든요 하지만 그걸 짧게 끝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삼성전자 칸이 이기면 되는데 아 정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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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렇게 연이어서 이런 복수자님은 이뤄지다니요 야 정말 아 오래 기다렸 줄 알았어요 정명훈과 송병우 다시 만나려면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먼저 송병우 도사가 경기를 출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명후도 피할 필요가 없죠 네 어제 경기에서도 3대0으로 이기면 그 감각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정명훈이에요 어제 전까지만 해도 송병우 선수와 송병우 선수 분명히 송병우가 확실히 합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연단은 3대0 스코어 하나도 내주자하고 정명훈을 잡아내면서 지금 공식적 6대6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과연 정명훈 선수와 송병우 선수 이 팽팽한 상황 누가 승리를 먼저 지메습니까 경기를 할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당황훈로 남은 30-30 13-70